이긴다. 이긴다. 인보커. 아 근데 왜 드로우야. 아아. 인보커가 상대로 나온 것보다. 우리 팀에 드로우 픽 된게 더 가슴이 아프네요. 인보커가 상대로 나온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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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슴이 아프네요. 어떻게 해서든 이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길겁니다. 아,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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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이길 수 있어요? 일단 심호흡 좀 하고 그래 승리를 확신해라 내가 이겨줄 거니까 인보커도 길막할 것 같죠? 그럼 저도 길막합시다 아... 한마리 인보커도 지금 실패했네요 인보커가 그렇게 못하는 애는 아닌가 보네요 스틱 쌓은 거 보니까 평타나 막타먹으면 되지 평타나 막타먹으면 되지 어쩔 수 없었어요 인보컨데 뭐 디나이? 제우스 평타에 디나이 당하는 인보커라 병신 마나 다 썼네요 한마리만 먹으면 되니까 자 아이고 거기서 왜 싸우니? 니가 질 거 같은데 어? 방금 못 먹었나? 그렇지 니가 지는 각이지 그렇지 지가 이기는 각 지는 각도 모르네요 탑 터졌네 아... 탑 터졌네 바텀도 터졌네 바텀도 터졌네 와... 또 죽었어? 못 먹어 난... 탑 풍요였으니까 바텀 한번 기대해봅시다 덥댐 그래 난 정글 도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쟤한테 리젠 같은 거나 나오지 내꺼 아... 디나이 아니 새는 내가 쓰고 있는데 왜... 왜 쓰는 거야 이 미친 새끼가? 아... 진짜 개념 없네 새 쓰고 있는 거 뻔히 보면서 새를 코앞에서 갖다 쓰네 아... 아... 찾았다 아... 썬스... 쏴... 흫... 야... 1 데스에서 fail 믿으면은 지네는 그럼 뭔데? 아... 진짜 무답이네 이제 기도합니다 스틱 없어요? 와 진짜 저거 사기다 방은 또 미신 오케이 오케이 그래 방금 내가 먹었으면은 킬각이었는데 아~~ 나이스 아~~ 콰스 진짜 5피 아... 킬각이었는데 카스는 진짜 5피입니다 리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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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케인을 사고 갈겼어야 되는데 아마 바원 미드경 올 것 같아요 탑 같죠? 바텀 바텀 제발 어디서 잠수질이야? 보텔 같네요 쟤도 병신 병신 한번 외쳐주고요 그냥 도망갔으면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니가 들어 오마드 박을 시간 없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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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서 그냥 분방골드 나눠받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있어 봤자 무의미 노의미 인버커 템 없죠? 네 8분 지났으니까 올라가요 엄크 뜬 것 같은데 이 새끼 전판에도 똥 쌌네 엑스로 이 정도면은 똥 쌌지 감염무사가 혼자서 게임 다 해줬구만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8분이 기준이었어요 어차피 데스 맞는 놈이야 있어 봤자 무의미 있어 봤자 무의미야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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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랙 걸렸네 투 밭을 아,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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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가 사람이 아니네 전판부터 느꼈지만 전판부터 느꼈지만 탑타워도 박살났고 바텀타워도 박살났고 아 아 아 아 바 흠 어오어우 어쩐 일로 솔로킬을 땄대 오 따지기야 나 약한 얌전히 오 뒤쪽에 있읍시다 아 나 죽으면 안되는데 딴 애는 다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돼요 내 몸값이 비싸서 다행히 제 만화를 확인 못했나보네요 개구리 새끼가 위너는 약간 상상도 하기 싫은 병신이네 아아 국만 날렸네 아 아 X됐다 원소술사가 먹었네요 그래도 불행 중 타행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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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택 숨었나보네요 이제 숨었나보네요 잠시 후에 정답 숨었나보네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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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것 같았어요 굳이 제가 안찾아냈는데 올리포 갑시다 눈알있어요 정답 존나 뒤지네 아 그 아이템으로? 오 없잖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이씨 뭐하냐 우리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아니 니가 사은 씹새끼야 인버거 템 별로 없네요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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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준비를 하고 미리 먹어 뭘 했냐 X부터 가졌지 is under attack radiant structures are fortified your bottom tower is under attack i call it battle against your bottom tower the enemy's middle tower has fallen and not a single thing was given on that day 아... 안 죽었어 2렙 찍고 그냥 써볼걸 아깝네요 I'm not ready hmm Your prayer answered Bye bye 칠리왕 칠리왕 나이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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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가 렉스가 그거요 배럭 미는거요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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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ھ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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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줘 비벼줘 살았네 전 죽어도 얘는 살았네 뭐하냐 이거 가고 날 물사람이 너무 많은데 개가 하나? 아.. 중신 씩새끼들 진짜 짝짝디젤지 짝짝디젤지 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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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드타워도 부서젠데요 쟤는 잼잼거려 도리도르 잼잼새끼가 전판부터 욕나오게 하네 리프레쉬 스테이크 고앤 오우 р アー 適当 波 波 波 波 波 波 波 波 왼쪽이네요 바텀 웨이브가 좀 불안하긴 한데 제 탑 같다 시간 없잖아 빨리 가자 괜찮아 렉스 시켰어 괜찮아 렉스 시켰어 탈당 갑시다 신발부터 바꿔야 되나 정확하게 10번 죽었네요 대졸간데요 그래도 쉽게 들어오진 못할거에요 죽을거 같지? 아아아아 어디? 왜? 의미없어요 진짜 엑스랑 나랑 둘이서만 게임하는 기분인데 이거 anfая는 않냐래 소망자 슬퍼 철 슬퍼 나이스 안걸리겠다 진짜 왜 탑을 가 아 저스트 엔드 빙신들아 아 그냥 여기 밀고 끝내자고 얼마나 아 이거 한번 안 눌러보나 이거 한번 안 눌러봐 이거 보면은 아 내가 이만큼 죽었구나 반성해야겠다 좀 덜 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안나나 새 또 뒤지러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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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1명은 잡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난 바이베가 안될텐데 두 명 바이베 했으면 됐지 뭐 아 그걸 또 지가 쳐먹죠 드로우 쳐드릴게요 플리즈 시 유얼 스 코어 이 파커 안 통하는데요? 그래도 말 존나 맞는데? 아 어떻게 하면 좋다냐 예 요리의 답변입니다. 요리의 답변입니다. 싸움을 하자! 아, 이 새끼는 뭐해! 씨-발! 제발 이 새끼도 안 왔는데 왜 써? 아.. 욕 나온다 진짜.. 신욕 나온다.. 너무 좋네.. 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안 나온다 왜 안찍혀? 또 이거 쳐서 크림 먹어라 어떤새끼 아아 아아 예. 탈렛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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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아 아아 아 가짜잖아 다 얘네들 다 가짜야 가짜야 친구들아 가짜야 나이스 끝내자 이 전쟁을 끝내자 끝낼 때가 왔다 끝났다 와 끝났다 아 끝났다 동상 부셔 족같은 동상 아 이겼내야 이겼내야 이겼내야